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네이슨 딜, 조지아 주지사가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만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 네이슨 딜 주지사는 지난 15일 미국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으며, 17일 현대계아차 본사를 방문했다. 네이슨 딜 주지사의 현대계아차 방문은 지난 6월 정몽구 회장이 조지아주 주지사 공관을 찾은 자리에서 방안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. 이날 정몽구 회장은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며 연산 30만대 체제에서 최근 36만대 체제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주정부와 주지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가능했다. 며 앞으로도 생산물량 증대에 따른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. 고 말했다 네이슨 딜 주지사는 기아차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외국 기업 중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며 기아차가 공장 규모를 36만대로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소렌토아과 k5 현지명 옵티마와 같은 훌륭한 모델을 투입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. 기아차는 지난해 6월 조지아주 웨스트 포인트 시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현지 공장을 건립한 바 있다. 특히 최근 k5의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해 조지아 공장에 1억 달러를 투자해 설비 공사를 진행했으며 k5 토익과 함께 상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변경 내년부터 연간 생산 능력을 36만대로 20% 확대할 계획이다.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렌토아우놀 평균 1만 대 이상 판매되며 기아차 판매를 견인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생산에 들어간 중형차 k5도 향후 기아차 미국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조지아주 정부도 각종 혜택과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줌으로써 기아차의 투자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. 레이슨 딜 조지아 주지사는 정몽구 회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와 현대제철을 찾아 현대차 그룹의 최첨단 기술들을 직접 확인했다. 세기아차 남양연구소를 찾은 네이슨 딜 조지사는 모아비 수소연료전지차와 k5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올 연말 출시 예정인템, 프로젝트명, 전기차를 시승했다. 이어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을 찾아 현장을 시찰하며 최첨단 친환경 기술 설비들을 둘러봤다. 이 시각 세계 코아백 missile. 이것이 구석션을 쌓입니다. 이것은 갈 전 개인의 각각이 거품입니다. 이것은 열정 효과 temple의 spends 10,000만이 디지털 wh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